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액션 게임인 에버랜드 레전더리 에디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국내 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픽 계획 계정과 불피엠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게임 페이지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임 페이지 접속 시 불피엠 프로그램이나 불피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시에는 에픽 헤베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하단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 이승으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함에서 주문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해피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런웅 메뉴에서 계정 메뉴 선택합니다 왼쪽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ka 클릭 메뉴 연습 Stat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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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gan 오늘은 금주의 에픽 무료 게임 에버랜드 레전더리 에디션을 소개 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